실패 배출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스트레스 풀려, 해봐 창의적이다, 이거 타격감 저거 두 번을 깨야 되는 거네, 같이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 깨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타일 있잖아요, 저거 뒤에 오른쪽, 그거 이렇게 하면 열리거든요? 이거를 다 깔아야 돼요 아, 타일을 다 깔아야 된다고 되게 체계적이네, 게임이 근데 이거 진짜 스트레스 풀려요, 이거 쌓일 것 같은데 이게 저 박스를 먼저 깨야 돼요 최대한 나머지는 나중에 아이템들이 많이 생기면서 다 깨주거든요, 이렇게? 오, 사격감 사격감이 좋아요, 제가 만든 거는 저, 저... 폭탄 안 합쳐지나? 어, 합쳐진다, 이제 아, 옮겨봐, 옮기면 합쳐질까요? 폭탄 오른... 아, 못 깨나요? 오! 오, 뭐야? 폭탄, 이펙트... 이야... 이렇게, 이제... 이야... 아, 잠깐만, 4번 나왔어요, 4번, 4번 야, 저거, 잠깐만 합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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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쳐 비행기끼리 합쳐, 비행기끼리 비행기 요렇게! 요렇게! 오우! 파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오, 타격이 좋네, 진짜 밑으로 내려, 밑으로 내려야지 아, 근데 못 깼네 야, 저 누가 진영이네 어, 나 방식 게임이어서 야, 농한 거 아니냐? 야! 오, 야, 한 번, 한 번, 한 번 한 번 나왔어 하트, 하트, 하트 내리면 되겠다, 하트 어, 그거 내리면 되겠다 빡! 아, 근데 타일이 문제야? 타일이, 타일을 다 해야 돼 한 번 더 해봐 재밌죠, 이거? 야, 저거 재밌는데? 오, 야, 잘 만들었네 야, 아, 이거 진짜 야, 야, 저거 재밌는데? 저거 합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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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쳐 비행기끼리 합쳐, 비행기끼리 비행기! 야, 가사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